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제움 갚을 길 없는 은혜 아홉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기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갱생회 지금의 홍익회의 위력이 대단했다 당시 수원에서 온 강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기회를 줬다 기차 안에서 갱생회 일을 해보라고 권했다 기차 안에서 벤또라고 외치면서 도시락과 음료, 과자, 삶은 계란 등을 파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비하면 꽤 쉬운 일이었다 차가 서 있는 5분 사이에 벤또 벤또는 날개도 친 듯 팔렸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낮에는 수원 인천 가는 작은 기차가 있었다 그 기차 안에서도 호두과자와 사이다를 팔았다 이렇게 역전에서의 생활은 차츰 안정이 됐고 하는 일도 많아졌다 당장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역전에서 생활하다 보니 제일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철도원이었다 아침 9시면 검은색에 노란색, 빨간색 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나팔을 불며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서울발 부산행 제3열차가 군포를 떠나 수원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차표를 받으신 분은 지금 개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흰 장갑을 끼고 또렷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할 때면 그 철도원의 모습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져 보였다 역전에서 지내며 친해진 철도원 중에는 한상욱 씨라는 분이 있었다 하루는 나도 철도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분의 구두를 닦아주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아저씨같이 멋진 철도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꼭 철도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네가 철도원이 되고 싶다고? 근데 철도원이 되려면 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너 안되잖아 철도원이 되려면 특수학교인 용산철도고등학교에 들어가야 가능했다 그 학교는 입학을 하면 옷과 책을 주며 월사금, 등록금,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고 졸업하면 철도원 취업이 보장되던 특수학교라 경쟁이 치열했다 웬만큼 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우선 내가 철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해야만 했다 아저씨는 꼭 중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동일한 자격이면 된다고 했다 검정고시를 보면 중학교 졸업 자격이 된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이대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설립하신 수원 영수학원을 알려줬다 그날 이후로 난 영수학원을 하루도 고르지 않고 다녔다 어떻게든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철도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었다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리고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합격하던 날 이제는 나도 철도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역전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공부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 옛날 중학교에 합격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결국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시절도 떠올랐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자신 만만해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행복했다 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원 역장님이 써주신 추천서도 받았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이제 입학 서류만 접수하면 됐다 드디어 접수하는 날 들뜬 가슴을 안고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에 갔다 반달 모양의 접수 창고에 준비한 서류를 밀어넣었다 수원 역장님의 추천서도 잘 보이도록 앞에 두었다 그런데 접수 창고에서 뜻밖의 말이 들려왔다 학생 학생은 안 되겠어 나이가 너무 많아 이 무슨 청청병력 같은 말인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나이가 많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저씨 우리 학교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넌 한 살이 많아서 안 돼 아저씨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 글쎄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너같이 나이 많은 학생 받아줄 수가 없어 수차례 통사정을 해봐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눈물이 났다 그토록 되고 싶었고 원했던 철도원이었는데 미처 시작도 못해보고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져버렸다 그저 멀어져 가는 용산역만 바라보며 수원행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다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니 그동안 학교도 못 다니고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 신 내 꿈을 찾아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토록 원했건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때 얼마 전 달리던 기차에 뛰어들어 죽었던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의 잘려서 떨어진 다리를 수거했던 기억이 났다 나도 그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어릴 때 저수지에서 빠져 죽었던 둘째 형도 그리웠다 그저 달리던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참 그렇게 멍하니 있었다 어느덧 기차는 수원역에 도착했고 내 무거운 발걸음은 수원역 대합실로 향하고 있었다 철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맥을 놓고 지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다시 학업에 대한 불을 지피고 일반 고등학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고려 영수학원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중에 하루는 구자거리라는 친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성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아홉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